신아과 신고가 준비한 후원에게 전하는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후원을 대답하는 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후원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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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가 교태에 원하는 결혼을 늘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과 잘 합동한 생산은 담당한 나였지만 너를 만나도 함께할 수 있는 귀와 복음을 발기해 주는 너에게 사랑을 받고 감사해요. 난 두려워서 내 자신을 드러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너에게는 보내지 않고 투명하게 작은 것도 얘기해 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될게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가슴이 먹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남편이 될게 안사 너의 귀에 너의 말에 귀 기울이고 먼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를 말 말키지 않게 너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강려하지 않고 기다리고 행사는 하고 될게 고마움을 지키고 우리 약속한 대로 절대 먼저 천국에 가지 않을게 언제나 벽에서 너의 쉬운 곳이 되고 다리가 되는 남편이 될게 이 여섯 가지 약속을 오늘 보이신 타객들 앞에서 환생 소중한 사연으로 지키고 기억하고 노력할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2020년 9월 3일 전이가 반의 이즈에게 진정한 razم 말키지 어 니래 İñez install TNI ad s ang 음 그녀를 믿으시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깐 그녀들과 너무 사랑하고 계신데 이틀들 먼저 떠오르셨습니다 그녀들과 지속한 분들도 지금 믿기신다 그녀들과 지속한 그녀들과 소원을 믿고 계신다 그녀를 담사랐던 바람은 오빠가 설레고 내 의견을 안타게 주는 것들은 오빠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ctions 그녀들과 books 그녀들과의 나를 보는о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